어떻게 된 거죠? 6개월 동안 혼수상 되셨습니다. 제가 깨우는 비밀입니다. 민교 씨랑 결혼하려고요. 강서반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하겠다고? 정신 차려요? 아줌마. 아줌마라니 엄마한테! 누가 엄마예요? 울 엄마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? 뭐! 여보! 아! 아이고 예쁘지? 아우 시원해. 와! 화권재! 실례합니다. 새로운 비서예요. 일 잘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그레이스 강이에요. 편하게 강비서라고 불러주세요. 저도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잘 지내봐요. 내가 초코앨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? 그냥 제가 좋아해서 산 건데. 진짜 마스터. 잤어? 그 워즈 같은 년이! 그만해! 넌 또 뭐야? 나만 두 대야 공평치 못하게.